케이로 한번 꺼내시겠어요? 케이로 입니다 워 ㄱ 클럽 클럽 제가 할겁니다 아니다 편집이 없는데 어? 이제 레이저 제대로 나가네요 아니다 정면 멀리에는 안보여요? 저 멀리에 하나 더 있는데 레이더에 상에서는 보이는데 확인 안되세요? 빨간색 레이더에서 빨간색으로 보이죠? 예 쏘세요 보이시면 예 보이시면 레이저를 켜두고 있어요 락이 되는건가 다행히 레이저 레이저가 레이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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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면 저 멀리 있는데 시야가 안되서 안되는가 봅니다 아니면 AOS도 있고 일단은 폭역이나 한번더 아 잠시 그러면 되겠다 아니 아니요 저기 가서 그거라면 되죠 그거 3호박스 앞에서 해주세요 아 다시 하세요 다시 하세요 제가 하고 있어서 AOS 옆에 있는거 맞는가봐요 아 저게 네 아까 맨철포벽을 들으려나 들으려나 오오오오오오오오 아 아 아 아 아 아 한번 확인해보시죠 센터리에 밤인가? 밤이죠? 야 아군기 LCS 상공이 떨궈주고 가는거 헷갈려? 밤이죠 지금 아 떨어졌지? 아 이거 떨어지네 여기서 저희 무장좀 할까요? ㅋㅋㅋㅋ 제가 터뜨릴게요 빨리 무기 세팅을 하세요 일단은 아 일단 메디킷이잖아 이런것좀 챙겨줍시다 오르피리나 오르피리랑 메디킷 오르피리랑 엔디킷이랑 오르피리랑 오르피리랑 오르피리랑